18사략 1. 태고부터 태오복희씨까지 자,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사략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말기에 증선지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 18가지의 사는 역사죠. 사를 략,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8개의 역사가 뭐를 말하느냐? 이 18사는 곧 사기, 아 이 사기가 아니죠. 역사사자,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송서, 남재서, 양서 이 글자가 다릅니다. 혈칠, 진짜, 진서, 후위서, 북제서, 후주서, 수서, 남사, 북사, 당서, 오대사 그리고 증선지가 살았던 나라인 송나라 역사까지 합해서 총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읽고 해석을 할 텐데요. 역사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일부러 지금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느리다고 느껴진다면은 속도를 빠르게 감아서 그리고 전체를 다 볼 필요 없이 내가 좀 해석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만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고 천황시 이목덕왕 세기섭제 무이이화 형제 12인 각 1만8천세 지황시 이화덕왕 형제 12인 각 1만8천세 인황시 형제 구인 분장구주 범150세 합 4만5천6백년 인황 이후 유알 유소시 구목위소 식목실 지수인시 시찬수 교인화식 제석의 이전 연대국도 불가고 천황시 천황시는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으니 한 해는 인노월에서 시작하였다. 억지로 하는 게 없었으나 세상을 감화시켰다. 형제 12명이 각각 1만8천 년씩 살았다. 지황시는 불의 덕으로 통치했으니 형제 12명이 각각 1만8천 년씩 살았다. 인황시는 형제가 9명으로 구주를 나누어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모두 150세대 합하여 4만5천6백년이었다. 인황 이후 유소시란 사람이 있었으니 나무를 얽어 동지를 만들고 나무 열매를 먹었다. 수인시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무를 비벼 불씨를 피워 사람들에게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으니 석의 이전에 있어서 연대나 수도는 고찰할 수 없다. 태고라는 것이 이 편의 제목이랄까요? 태고는 아주 먼 옛날, 오랜 옛날 그런 뜻이죠. 사실 역사시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역사기록이 없는 시대인데 일종의 신화라든가 전설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를 약간의 상상력과 후대에 추가된 것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되겠죠. 천황씨,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황자입니다. 그래서 천황은 하늘의 왕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왕은 나무의 덕으로, 써있자가 뭐뭐로죠? 뭐뭐로, 왕. 이때 왕은 동사입니다. 바로 왕의 역할을 하다 혹은 통치하다. 그래서 천황씨는 나무의 덕으로 왕을 통치하였다 이런 뜻이죠. 이 나무의 덕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행에 기반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행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 나오는 그런 겁니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신화가 한나라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태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원시시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새, 한해는 기, 일어났다. 섭제에서 일어났다. 이 섭제라는 것은 고갑자, 옛날 고자로 쓰는데 실제로는 옛날이 아니라 후대, 예를 들어서 송나라 때나 이런 때에 그때도 쓰던 것인데 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로 인에 해당하는 것을 섭제라고 두 글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갑골문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인, 인을 그대로 쓰지 섭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고갑자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쓰던 게 아닙니다. 무위이화, 무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뭔가 억지로 힘을 써서 유의의 반대죠. 뭔가 내가 공을 이루려고, 업적을 이루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했는데 화,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었다. 교화시킬 수 있었다. 형제, 천황시의 형제가 열두 명이 있었는데 각각 1만 8천년이 되었다. 되게 오래 살았죠? 사람이 1만 8천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천황시는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으니 한 해는 인월에서 시작하였다. 억지로 하는 게 없었으나 세상을 감화시켰다. 형제 열두 명이 각각 1만 8천년씩 살았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고대 이야기는 신화라든가 전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신비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나쁘게 말하면 뭔가 허무맹랑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 3국 4기나 3국 유사 보면 단군 이야기 나오고 알에서 태어난 주몽 이야기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허무맹랑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고지곳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신화적 세계관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지황씨가 나옵니다. 아까 천황이었죠.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임금은 화덕, 불의 덕으로 왕, 통치하였으며 형제의 시민 똑같죠. 형제 열두 명이 각각 1만 8천년씩 살았다. 자, 또 인황, 사람이 나왔습니다. 천 나왔고, 지 나왔고, 이제 사람인까지 나왔죠. 천지인 삼재죠. 천지인 삼재, 사람의 임금은 형제가 9명이었는데 분, 나누어서, 장자는 여기서 길다 이런 뜻도 되지만 우두머리가 되다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동사로. 그래서 구주에서 나누어 우두머리가 되었다. 9명이 9주에서 1명, 1명, 1명 이렇게 우두머리가 된 거죠. 구주라는 게 뭐냐? 고대 중국의 행정구역인데 우리가 흔히 서경이라고 부르는 상서라는 책을 보시면 구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양주 글자가 다르죠? 옹주 이때 양자는 그냥 양이고 이때는 량이죠. 량 이 9개의 주가 있었다라고 상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명이 하나씩 다 세졌는데 범 모두 150세, 150년 아, 년이 아니죠. 세는 이제 세대니까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조 150 왕조가 되었으며 합하여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9 곱하게 하면 45,6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왕씨는 형제가 9명으로 구주를 나누어서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모두 150세대 합하여 45,600년이었다. 자, 인왕씨 이후에 약간씨가 있었는데 이때 씨라는 거는 어떤 클랜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씨족, 무리 인왕씨 이후에 유왈, 유소씨 유소씨라고 왈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유소씨라는 건 이제 소자가 둥지소자거든요. 구목 나무를 얽어서 얽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위, 소 둥지를 만들었다. 이때 소 위는 만들다. 소는 말 그대로 둥지 그래서 식, 목, 실 나무 열매를 식 먹었더라. 인왕 이후에 유소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나무를 얽어 둥지를 만들고 나무 열매를 먹었다. 지 지는 어디에 이르다. 이거는 보통 공간으로도 쓰지만 시간이 이르다. 시간이 되다. 이런 뜻이죠. 수의 씨라는 사람의 시대가 되자 처음으로 찬 찬자는 뚫다.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고 수는 부시돌 이제 동사로 쓰면 부시돌로 불을 지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무 같은 장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부시돌 같은 거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불이 피어오르죠. 그래서 불이 피어오라가지고 수의 씨가 이 부시돌 숫자를 쓰는 이유가 불을 전해준 거죠. 뭐랄까 중국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할까요? 드디어 이제 불을 발견한 거예요. 화 그래서 교인 그래서 교인 이때 교자는 가르쳐 주다. 그냥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화식을 가르쳐 주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들에게 화식 불로 익혀서 먹는 것을 교 가르쳐 주었다. 재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당연히 공간적으로 있다도 되지만 시간적으로 있다. 서계 이전에 있다. 시간이 이때 시간은 서계가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였다. 서계라는 게 뭐냐? 나무에 홈을 파서 어떤 물건에 수량을 표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건 서계라는 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쓰던 어떤 기록이거든요. 기억을 보조하는 어떤 수단인데 내가 양을 샀어요. 옆집 사람한테 양을 사왔는데 몇 마리 샀다 하는 걸 영수증으로 남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했던 것을 영수증으로 남기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서계가 했었던 것입니다. 서계는 문자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기록 개수라든가 날짜라든가 그 정도만 기록하는 거지 인간의 언어를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기 이전에 서계가 있었는데 서계조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원시시대 선사시대인 거죠. 연대 시대와 국독 나라의 수도는 불가고 고는 생각하다 혹은 고찰하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고증해낼 수가 없다 고찰할 수가 없다 이건 욕 고자랑 똑같습니다. 생각할 고자 흔히 쓰는 거 수인씨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무를 비벼 불씨를 피워 사람들에게 익혀먹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니 서계 이전에 있어서 연대나 수도는 고찰할 수가 없다. 이 시대는 문자 이전에 서계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숫자라든가 날짜를 표기한 서계가 있었는데 그 서계가 생기기조차 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몇 년도인지 수도를 어디했는지 고증해낼 수가 없겠죠. 자 바로 태호복희씨를 가겠습니다. 태호복희씨 태호복희씨 풍성 대수인씨 이왕 사신 인수 시획 팔괴 조서계 이대 결승지 정 재가취 이려피 위대 결망고 교전어 양희생이 충포주 고알 포희 유용서 이룡기관 호룡사 목덕왕 도어진 포희붕 여화씨립 역풍성 목덕왕 시작 생황 제후 유공공시 여축용전 불승이노 내두촉 부주산 붕 천주절 지유결 지유결 여화 내련 오색석이 보천 단오족이 립사극 취로회이 지 도수 어시 지평 천성 불개 구물 여화씨 여화씨몰 유공공시 태정씨 백황씨 중앙씨 영육씨 여련씨 혁서씨 졸로씨 혼돈씨 호영씨 주양씨 갈천씨 음강씨 무회씨 풍성상승자 15세 태호 태호 복희씨는 풍위성씨로 수인씨의 대를 이어 통치하였으니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였다 처음으로 팔괴를 긋고 서괴를 만들어서 결승의 다스림을 대치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쌍의 사슴 가죽을 예물로 삼았고 그물을 엮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으며 희생을 길러서 푸주관을 채웠으니 그러므로 포희라고 부른다 용의 상서로움이 있어서 용으로 관직을 기록하니 이름이 용사였다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으며 진지역에 도읍했다 포희가 세상을 뜨자 여화씨가 즉위했으니 역시 풍성씨였고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으며 처음으로 생황을 만들었다 제후 중에 공공씨가 추경씨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해 분노하여 곧 머리로 부주산을 들이받았고 무너지자 하늘 기둥이 부러지고 땅줄이 끊어졌다 여화가 이에 다섯 색깔의 돌을 재련하여서 하늘을 메우고 자라의 발을 잘라서 사방의 끝에 세웠으며 갈대의 재를 모아서 흘러넘치는 물을 멈추었으니 이에 땅이 평평해지고 하늘이 만들어졌으니 옛 문물은 고치지 않았다 여화씨가 죽자 공공씨 태정씨 백황씨 중앙씨 영육씨 여련씨 혁서씨 졸로씨 혼돈씨 호영씨 주양씨 갈천씨 음강씨 무혜씨가 있었으니 풍성으로 계승한 자가 15세대였다 네 태호복희씨라는 사람인데요 호자는 하늘호자죠 복희라는 사람은 풍 바람풍자가 성씨이고 대 대를 이었다 이런거죠 대자는 대체하다 혹은 그 사람의 대를 이어가다 이런 뜻이죠 수인씨를 이어서 왕 통치하였고 사신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였다 시 처음으로 획 팔괴 여덟 괴를 그었다 이 괴라는거는 음양의 변화영상을 표시한 부호인데 이렇게 한줄로 그으면 양이고 가운데 사이를 띄워서 두개가 되면은 음입니다 우리 태극기 생각하시면 쉽죠 이렇게 세개 그은게 이제 하늘건 반대로 이렇게 음만 세개 있는건 땅 곤 이런식으로 이게 막 조합이 될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이런 조합을 해서 여덟개의 괴를 만든것이 복희씨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서개 서개 아까 했죠 뭔가 홈같은걸 파서 수량을 표시하는 음 어떤 뭐 거래에 대한 계약서랄까요 그런건데 이것도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써있자는 그로써 그로서라는거는 앞에 나온거 팔괴와 서괴로써 대결승 결승의 정치 정치라는건 이제 뭔가 통치라고 할까요 다스림 결승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제도를 대 대를 이어갔다 대체하였다 라는 뜻이죠 결승이라는거는 이 승자가 끈이거든요 끈 그래서 매듭을 만들어서 일정한 의미를 표시하는 수단입니다 결승이나 서개는 공통점이 문자 이전에 있던 어떤 기억보조수단인데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서개나 결승은 언어를 기록할 수는 없어요 언어를 기록한 것은 문자인데 문자 이전에요 문자 이전 그래서 결승은 그냥 실이 이렇게 있으면 매듭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3일 뒤에 만나자 아니면 물건 세 개를 줘라 이런 뜻이고 또 뭐 사안이 크면은 이걸 실을 크게 묶고 사안이 작으면 실을 작게 묶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표시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거 몇 월 며칠 언제 언제 누구누구랑 뭐 뭐 하자 이런 거 못하죠 태호 복희씨는 풍이 성시로 수인씨의 대를 이어 통치하였으니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였다 처음으로 팔괴를 긋고 서개를 만들어서 결승의 다스림을 대체하였다 뭐 실제와는 다르지만 어느 게 뭐 먼저다 나중이다 하긴 어렵지만 이 18사장에서는 결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팔괴와 서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자가 나왔다 라고 보는 거죠 뭐 팔괴는 일단 잘 모르겠고 문자보다 결승이나 서괴가 앞선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결승과 서괴의 어떤 선호관계는 확실하진 않네요 재가취 재자는 만들다 제도를 만들다 이런 뜻이고 가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 취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거 그러니까 장가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제도를 만든 거예요 혼인 혼인제도를 만들어서 이 려피 위레 려피로서 예를 삼았다 윗자는 뭐뭐 삼다 려라는 거는 어떤 짝을 말하는 건데 한 짝의 한 쌍의 사슴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사슴 가죽을 예물로 삼았다 결 망고 망고라는 거는 이제 망도 그물망 고도 그물망이라서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 그물이 망고라고 표현되겠죠 그물을 만들었고 복희씨가 그물로 만들어줬고 교 전 어 이 전자는 사냥할 전자인데 이렇게 생긴 글자로 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을 어 수렵과 물고기 채집을 아 물고기를 뭐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아마 사람들에게 여기 사람인자가 들어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한길이 막 한일이 많아요 양 희생 희생이라는 건 우리가 희생양 희생물 알죠 뭔가 바칠 때 쓰는 어떤 동물들을 길러서 그로써 충포주 포주를 채웠다 포주는 이제 부엌긴 한 뜻인데 우리가 발음이 좀 변해서 푸주간이라고 말하죠 원래 포주간인데 푸주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알 그러므로 포희라고도 한다 아까 우리가 복희라고 했잖아요 복희 근데 글자가 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포희씨가 희생물을 길러서 푸주간에 고기를 이제 가득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이 포자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복과 포가 고대에는 발음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유룡서 서는 상서롭다 길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용의 상서러움이 있었다 뭔가 이제 용이 아주 상서러운 어떤 징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룡기관 이때 기자는 우리가 말씀 언변에 쓰는 기록할 기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용으로서 관직에 기록했다 그래서 호룡사 용사라는 관직이 있었다 호자는 이름이죠 이름 호칭 시집가고 장가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쌍의 사슴가죽을 예물로 삼았고 그물을 엮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으며 희생을 길러서 푸주간을 채웠으니 그러므로 포희라고도 부른다 용의 상서러움이 있어서 용으로 관직을 기록하니 이름이 용사였다 목덕 목덕 왕 나무의 덕으로 통치하였고 도자는 여기서 동사로 도읍하다 수도를 정하다 진에 수도를 정했다 어자는 진 지역에 수도했다 포희붕 이 붕자는 무너질 붕자인데 임금이 죽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치 산이 무너진 것처럼 임금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어떤 큰 슬픔이자 또 나라에 있어서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겠죠 여화씨 포희가 세상을 여화씨가 섰다 이때 립이라는 것은 왕위에 서다 그런 뜻이니까 즉위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자가 나아가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위에 나아가다 왕위에 나아가서다 역풍선 역시나 풍위성씨였고 목덕왕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다 시작 생왕 처음으로 생왕을 만들었다 생왕은 관악기의 일종인데 피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화음 같은 걸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였다고 합니다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마 대나무로 만든 악기라서 관악기라서 그런 겁니다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으며 진지역에 도읍했다 포위가 세상을 뜨자 여하씨가 즉위했으니 역시 풍성씨였고 나무의 덕으로 통치했으며 처음으로 생왕을 만들었다 제후 제자는 여러 그리고 후는 임금 일종의 복수형이죠 임금들 여러 왕들 제후들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만 공공씨가 있었는데 제후들 중에 공공씨라고 있었는데 여자는 뭐뭐 와 과 추균과 함께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거 이때의 와자는 같은 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적해서 싸우다 적수로 싸우다 그런 뜻입니다 불승이 노 이기지 못하자 화가 났다 추균이 이긴 거죠 공공씨가 졌고 그래서 공공씨가 내가 졌으니 화가 나가지고 내 이해 두 머리로 촉자는 이제 만지다 촉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리치다 건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부주산이라는 산을 머리로 들이박아서 붕 이때 붕자는 무너지다 입니다 아까는 임금이 죽다가 붕이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공공씨는 여와씨 이후에도 살아있는 걸로 나와요 죽은 게 아니라 부주산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서 천주절 하늘기둥이 절 꺾여서 부러져버리고 지유 이때 유자는 실사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줄 이란 뜻입니다 나중에는 어조사로 이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줄 땅의 줄이 결 결자는 한쪽이 떨어지다 혹은 빠지다 그런 뜻인데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이 이렇게 팍 끊어져가지고 피웅 끊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결 빠져버린 거죠 제후 중에 공공씨가 추균씨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해 분노하여 곧 머리로 부주산을 들이받았고 무너지자 하늘기둥이 부러지고 땅의 줄이 끊어졌다 여화가 네 이에 련자는 이제 쇠금자가 들어가 있지만 달련하다 재련하다 그런 뜻인데 돌을 이제 모양을 맞게 탁탁탁 아주 가공을 해가지고 다섯 빛깔이 나는 돌을 가공하여서 써있자 뭐뭐로써 가공함으로써 보천 하늘을 메꿨다 하늘을 기웠다 하늘에 구멍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딱 덧대어서 메운거죠 그리고 단 오조 오자는 자라 오라고 하기도 하고 큰거북 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느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라의 발을 단 끊어서 써있자 뭐뭐로써 끊어서 립사극 네개의 극을 세웠다 이때 극이라는거는 끝이라고 할까요 극단 이런 뜻인데 남쪽에 있는 끝을 우리가 남극이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거는 북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사방이라는건 동서남북 사방의 어떤 극이죠 그래서 땅이 있으면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 받침을 세운거죠 네개를 근데 뭐 큰거북으로 보든 뭐 자라로 보든가니 제 생각에는 그거 뭐 그거 자른다고 다리가 이제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신화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취자는 모다 노회 갈대로 재회 갈대를 태운 재를 모아서 써있자 뭐뭐뭐 하여서 지 멈추었다 도수를 멈추었다 도자는 물수변이 붙어있지만 물이 넘쳐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도수는 곧 홍수해요 홍수 홍수를 멈추었다 그러니까 재를 쌓아가지고 뭔가 둑같은거 재방같은걸 쌓은거죠 어시 이에 지평 땅이 평평해지고 천성 하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화씨는 불개구물 옛날 문물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복해씨가 만들어 놓은거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니까 여화가 이에 다섯색깔의 돌을 재련하여서 하늘을 메우고 자라의 발을 잘라서 사방의 끝에 세웠으며 갈대의 재를 모아서 흘러넘치는 물을 멈추었으니 이에 땅이 평평해지고 하늘이 만들어졌으니 옛 문물은 고치지 않았다 여화씨 몰 유 공공씨 태정씨 백황씨 중앙씨 영육씨 여련씨 혁서씨 졸로씨 유화씨가 죽자 이 몰자는 물에 빠져 죽다 할 때 몰인데 나중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죽을 몰자 여화죠 여화 여화씨가 죽자 공공씨 태정씨 백황씨 중앙씨 영육씨 여련씨 혁서씨 졸로씨 뒤에 쭉 있었죠 공공씨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응자는 공공씨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지가 머리 들이받고 지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산이 무너졌다 부주산이 무너졌다 봅니다 혼돈씨 호영씨 주양씨 갈천씨 음강씨 오해씨가 있었다 앞에 여기 유자 있죠 유자를 여기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 풍성이고 서로 계승하기를 15세대 15왕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편으로 찾아옵겠습니다